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후킴의 서울 지역 낙선자 가운데 톱5, 톱5가 여러분 누구냐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만 표 이상 격차를 냈습니다. 불구하고 무자비한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 때문에 낙선한 사람들입니다. 톱5입니다. 톱5. 16석 가운데 톱5 가장 여러분들 표 격차를 더블당 후보하고 많이 냈습니다. 불구하고 여러분들 낙선한 후보들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민경욱 의원이 제공한 이 내용은 세 가지의 통계 분석에 의존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이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풍성한 이 학자 출신의 그런 한 분께서 통계 분석에 관한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표 격차를 추정한 겁니다. 종로구에서는 1번째 통계 방법에 따르면 7,503표에서 8,665표 차이로 국힘당 후보가 이긴 갔다. 두 번째 통계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8,083표 차이의 격차로 이긴 갔다. 세 번째 통계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7,790표 차이로 이긴 갔다. 그러니까 이 학문 백그라운드가 아주 풍부하신 분은 7,503표에서 8,665표 격차 정도로 국힘당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 같다. 종로구에서.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낙선자 가운데 17명을 여러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여러분들 연구한 거냐. 이 통계 분석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제야 전문가 작품인데 제야 전문가는 이런 작품 어떻게 이런 분석을 했는가 하니까 현재 여당 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 지역에 출마했던 48명의 후보들의 사전특표 특표수가 모두 다 가짜 숫자인 겁니다. 관내 사전 가짜, 제외국민 가짜, 관외 사전 가짜 그게 가짜인 겁니다. 그 가짜라는 이야기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가짜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 그 가짜 숫자를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그 가짜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작 프로그램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 규칙이 뭔가 하니까 서울에서는 사전특표장에 세 사람이 와 가지고 사전특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사전특표장에 오지 않은 한 개의 허수 가짜 숫자를 만든 다음에 더불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 청원효자동의 투표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오게 되면 모처에서 전산조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 진짜가 넘기려면 그다음에 가짜 표를 하나 딱 만드는 겁니다. 가짜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 후반께 더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1 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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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가짜 표를 하나 만들면 딱 두 장 하고 다음 하나하나 세 명 또 대주는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겁니다. 그냥 통계적 분포 정도가 아니고 숫자를 만들어낸 데 활용한 여러분들 조작 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서울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와 가지고 사전특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표를 한 표 만들어서 전부 다 더불당에게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릅니다. 찾아낸 조작 값을 가지고 선관위 발표 더불음직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수와 다른 진짜 사전투표 덕표수 더불음직당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수수를 모두 다 복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당선자를 낙선자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표차가 많이 난 지역입니다. 송파병입니다. 더불음직당의 남인순 후보하고 김근식 국힘당 후보가 맞붙었던 데입니다. 여기 보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남인순 후보 김근식 후보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 부재자 투표 거여일동 관내 사전투표 거여일동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란색들이 다 조작된 수치들인 겁니다. 이 노란색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너스로 제공한 위조투표지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외사전투표에 더불음직당 남인순 후보가 만 481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만 481표가 진짜가 아니고 그 안에 위조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가 제공한 북조선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여러분들 더해 준 위조투표지가 만 481표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만 481표가 여러분들 몇 평가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수 만 8,312표에 4분의 1만큼이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455표가 진짜가 아닙니다. 455표가 가짜인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위조투표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몇 표죠 979표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 여러분들 세 장당 한 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보죠. 호주의 멜브론 총영사관에 있는 투표소에 한 분이 오시고 그다음에 뉴욕의 이름들 한 분이 오시고 아타란타 총영사관의 이름들 사전투표소 한 분이 오시게 되면 한 장 두 장 세 장 되면 뭡니까 전산 프로를 가지고 한 장을 조작해 가지고 뭐죠 남인 순후반께 꼽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자료만 보게 되면 그냥 뭐가 가능한가 하니까 조작표수도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칩 그래프입니다. 차이칩 그래프. 이게 정상이 아니죠. 국외 부재자 투표 플러스 12% 남인 순후보 관외 사전투표 플러스 13% 거여 일동 사전투표 차이칩 플러스 16%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만 481표인데 우편투표가 남인 순후보가 만 481표를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 481표 가운데서 북조선 선관위가 준 게 아니고 과천중앙선관위와 여러분들 남인 순후보한테 더해준 위조투표에 들어있는 위조투표 몇 장입니까 선거인 수 만 8,312표의 4분의 1이 위조투표입니다. 만 8,312표의 4분의 1이 이러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여기에 4,578표인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시면 4,578표가 나올 겁니다. 남인 순후보가 국외 부재자 투표를 455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허위 숫자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진짜하고 위조투표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위조투표를 몇 표인가 455표를 낳게 된 선거인 수 979표의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정확하게 245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몇 표입니까 남인 순후보 제외 국민투표 발표 숫자 455 빼기 공짜표 245 빼면 여러분 그게 진짜 표가 나옵니다. 진짜는 4장당 3장이기 때문에 4분의 3. 가짜는 4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전부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남인 순후보가 8만 358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김근식 후보는 7만 7,072표를 받았다 이게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8만 358표 가운데 가짜 위조투표지가 몇 표 있는가 하니까 18,46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가 얼마입니까 만 358표 빼기 18,461표라면 남인 순후보가 받은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4장당 3장당 1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관외 관내 어떤 선거구 같은 경우는 관내하고 관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18,461표의 위조투표지가 어디서 다 여러분들 더해지게 됐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우편투표에 3,578표를 더해줬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245표를 더해줬고 거여일동 관내 사전투표에 813표를 받은 표를 받는 사람은 모두 다 더블당 후보의 남인 순후보지 김근식 후보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이런 조작 방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 지수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대해주는 겁니다.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표도 김근식 후보 국민의 후보에게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딱 여러분들 분석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18,461표를 더해준 겁니다. 투표소에 오신 분은 사전투표에 오신 분은 55,383명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오신 분하고 선관위가 만든 가짜 위조투표지하고 합치면 선관위의 발표 사전투표는 73,844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선부가 여러분들 18,000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김근식 후보가 만 표 이상 차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한 겁니다. 밑에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로 후보별 구해 보면 김근식 후보가 15,181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만 8,0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남인순 후보가 3,286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김근식 후보가 여러분들 이걸 접하더라도 절대 항의 안 할 겁니다. 그게 이런 대한민국의 교수 출신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정직성 문제인 겁니다. 정치는 계속 하고 싶고 그냥 선관위가 뭡니까 그냥 따라 뭉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15,181표를 승리한 후보를 3,286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18,461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왼쪽이 선관이 그래프인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 사전투표수를 18,461표를 집어져 놓으니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뚱뚱한 제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를 더해 줬으니까. 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18,461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 분석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이 오신 분은 선거 인수 기준으로 25%인데 33% 이런 뻥팅을 한 겁니다. 8.36%를 여러분들 뻥팅이 한 겁니다. 이게 이런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빨갛이 되는 겁니다. 선거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빨갛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가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4대 44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57대 41로 더블당 후보가 이기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승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들을 보시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이 남민순 더블당 후보는 플러스 13%입니다. 김근식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플러스 13, 마이너스 13은 그냥 제가 미친 숫자로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이러면 모집단이 수만 명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13%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승부를 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10일 총선에서 서울 권역에서 만 표 이상의 격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후보들이 몇 사람이나 되나 탑5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자료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총정리한 겁니다. 국민의힘 낙선자 톱5 득표수 차이 1만 표 이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만 표 이상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보시게 되면 송파병에서 김근식 후보는 15,181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자 지수 18,461표를 더블당의 남인순 후보에게 더해 줌으로써 표 은깁니다. 3,286표 차이로 더블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든 선거입니다. 두 번째 강동갑, 진선미하고 전주회가 여러분들을 경합했습니다. 전주회 후보가 1만 4,394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8.89%로 여러분들 뻥튀기 부풀렸는 다음에 위조 투표지 17,706표를 확보해 가지고 더블음주당의 진선미 후보에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줬다. 그래서 승부를 1만 4,394표 차이로 승리한 당선자 전주회를 낙선시키고 3,302표 차이로 진선미 더블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3등, 양천갑의 황희와 구자룡이 대결한 선거. 이 선거에서는 구자룡 후보가 1만 4,273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을 8.49%를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지 16,600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지 한 장씩을 황희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줘 가지고 총 1만 6,600표를 더해 줘 가지고 승부가 1만 4,274표 차이로 승리한 구자룡 국힘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2,326표 차이로 황희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4등, 성동을. 박선중과 이혜훈이 대결한 그런 선거에서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는 1만 1,831표 격차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8.23%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 14,601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 한 장씩을 더블당 후보인 박성준 후보에게 더해 줘 가지고 도합 1만 4,601표를 성동을의 박성준 후보에게 더해서 승부를 1만 1,831표를 획득한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박성준 후보를 당선을 2,767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들었다. 5등 영등포을 김민석과 박용찬이 대결한 선거 박용찬 후보는 1만 393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8.15% 정도 부풀린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지 1만 1,529표를 조성해서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블당 김민석 후보에게 더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1만 393표를 얻은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되고 1,135표 차이로 더블당의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들어주었다. 모든 방법은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작으로 사전투표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4대 44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만 8,461표를 더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는 남인선 더블당 후보가 57대 41로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줄친 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전주의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4대 43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54%대 43%입니다. 득표율. 선거관리위원회는 1만 7,706표의 위조 투표지를 진선미 후보에게 더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57%대 40%로 조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비쌉니다. 54, 54, 54, 54, 54, 55 잘 싸웠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54%, 55%를 여러분들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 싸운 겁니다. 그러나 전부 다 뒤집어버린 겁니다. 만 표 이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57, 57, 57, 57, 57.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가 푹푹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탑5 국힘당의 1만 표 이상 정도로 격차를 내는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 55%대로 상당히 선전한 그런 후보들을 모두 다 다 낙선시킨 겁니다. 득표 수 차이 1만 표 이상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여러분들 낙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 가지고 뭐죠 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또 딴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딴소리 할 거니까 이렇게 선거를 무자비하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